쨔깍쨔깍 쨔깍쨔깍쨔깍 엉뚱하게 내가 잡네? 삼촌 잃여야돼 야 왜 승부욕을 삼촌한테 부리고 있어? 나 잃으면 할거야 한 마리 차이인데? 그래도 잃으면 할거야 2022년 9월 1일 첫 캐스팅합니다 쭈꾸미 느긋하게 해야돼요 아이씨 내가 잡네 왔어 자 오 데스페라도 애기 자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많이 잡게 해주세요 오철왕에서 출항했고 원산도 원산도 앞바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체비가 밑에 토성체비 그리고 15cm 위에 단차 15cm 위에 그 데스페라도 틴세레기 어제 코롤레드님이 커피색이라고 완전 그랬는데 방류할 때 찍으신건지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? 원산도 앞바다 한빛극장 형님 쭈 대첩 시작 달바마 마인드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아들 잡았어? 몇 마리야? 두 마리 두 마리? 견제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울 있고 할때는 뭐 대신해주는거 절대 아니에요 어 쌍거리네요 자 쌍거리 어? 몇 마리인데? 자 지금 9마리 우와 저보다 3마리나 더 잡았어요 어 야 성태 9마리래 9마리? 어 이거 9마리야? 어 또 쌍거리래? 잠깐 쌍거리 쌍거리 나오면 손장님 사진찍으러 오셔 고추장에 나와요 고추장 어 어 성태는 애자에 나오는데 자 조금 시동 슬슬 걸리죠 쭈꾸미보다 배가 더 많네요 9월 1일은 그렇죠 천평이 며칠 뽑고 나오면 없겠네요 그렇지도 않을걸? 쭈꾸미가 두 종류중에 그 포인트에 충원되는 그 시기가 제일 제일 짧죠 양도 많고 두 마리부터 못 잡았네 야 가보지고 한 마리 카운팅 해야지 마 나는 33마리인데? 야 34마리야 난 33인데 꺼져 저리가 넌 박씨 암마 내 아들인 김씨였어 하는 짓을 보니까 천평이가 내 아들이 맞네 두 롬이 하는 짓이 똑같네 그냥 어디 있으면 성태는 가지고 다시 해 아이고 참 백 년은 빠르다 쟤들 뭐 해니? 애자 나눠 드렸는데 어? 애자 나눠 드렸는데 아 애자? 애자 아니야 야 너 달라고 인상 썼지 삼촌이 아니 야 근데 막씨 삼촌님만 주면 나과 삼촌이 싫어해 다 드렸어 그러어 다 드렸는데 다 드렸어? 너 아빠 거 건들기만 해봐 너 건들기만 해봐 너 건들기만 해봐 어? 아 또 가비야 아이씨 뭐야 가비 애기가 가비가 너무 너무 응 그만한 거 세 번 살려줬다 이러마 이러마 아 좋아 좋아 야야야 난 이런 거 나온다니까 어 으이씨 하얀 옷 입었는데 나쁜 자식 살려주려고 한데도 잘 나오네 막씨야 잘나오네 막씨야 네 어 나 화이팅 안했잖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와 박카즈다 와 근데 아빠 진짜 어 오 박카즈네 박카즈 하하하하 킵 킵 킵 15마리 야 목소리 힘 안 뺏마? 자식 해 한 마리 앞서 간다 이러마 어 장면 나이스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진상들 진짜 어 어 동점이야? 어 아버지지 않아 어 그래 아빠는 애자가 많아 아 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빠면 애들은 하루종일 에자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응 에자로 감을 자꾸 이켜 봐 어? 100이야. 100이야. 축하해요. 아들.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지. 저 사이즈가. 내가 초반에 나오는 사이즈를 그래서 먹어. 대가리 안 따 그거. 이빨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. 그럼. 이런 거. 그래 맛있다. 고래다. 고래. 어 나도. 안 돼. 아 저 실컷 비웃어 주려고 했더니 나도 먹혔네. 야 배가 한 절반은 들어갔다. 어. 100개. 막시박시. 막시 삼천. 아 이런 자식이 잡으면 나한테도 오는구나. 와 진짜. 야 막시도 세 자리나 하는구나. 그 의미는 뭔가요? 어? 잘한다는 소리지.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면 바보도 잡을 수 있구나. 뭐 이런 거지. 이미 아무 칭찬해도 한 번쯤은 의심해야 돼. 야 니들한테 배웠어. 아빠 나 이제 한 마리면 됐으면 110이야. 와우. 오빠는 한 마리면 130인데. 한 마리면 130인데. 한 마리면 130. 130. 나도 갑이 좀 닿고 싶어서 레이저 쓴 건데 왜 주꾸미도 잡고. 아니야 아니야. 레이저 쭈꾸미도 잘 나와. 상큼한. 야 다 들어간다. 지금. 셋이 넘었나? 넘었어. 레이저가 다 내리던 거 같아. 어 그래? 어우. 이야. 잼잘 멋지다. 100개. 진짜. 아. 진짜. 와. 와. 와 진짜. 어떻게 잡혀도 저런 게 잡혀. 아빠가 애기들을 좋아해서 그래. 형태같이. 쟤랑 나랑 다른 애기 아니야? 아빠가 보기엔 똑같은 애기야 인마. 나도 갑이 잡고 싶어서 가지 쓴 건데 왜 주꾸미만 나와. 가지에 주꾸미 잘 나와. 그니까 어떤 느낌이야? 그냥 갑이 느낌이죠. 왜 이럴테니까. 어? 아니다. 이거 주꾸미 했네. 그래. 잘하네. 오. 봐봐. 와. 계속 묵직하다 말다 하는 게 다 그거라니까. 좀 뭔 느낌인지 알겠어. 응. 땡겨버렸어. 와. 봤냐? 막스야? 이런 걸 잡아. 네네네. 오. 담으 수 있다 이거. 야 이거는 담으 수 있다. 오. 아우. 괜찮아. 그정도는. 으앗! 으앗! 정평을 맞았어 잔아 흰색 옷 그렇게 하는거지 뭘 앤딘 아빠가 더 괴롭혀요 브루스님! 200마리 잡았다고? 아니에요 와아 짱이야 짱 엔딩요정 엔딩요정이 왜 너한테 묻냐 아빠한테 와야지 140개인데 맞지? 이 정도까지 느낄 수 있어야 되는거에요 정태야 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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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뚱하게 내가 잡네 삼촌 잊여야돼 야 왜 승부욕을 삼촌한테 부리고 있어 나 잊으면 할거야 한마리 차인데 그래도 잊으면 할거야 막씨삼촌도 맘이 급한거야 지금 맘이 급하잖아 아빠만 잡잖아 지금 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핰 정태야 쐐기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... 15대 13 15대 13 어깨는 니가 더 넓은데 막씨삼촌은 어깨가 배보다 어? 야 다시 한마리 차인데 이거? 어? 모른다 이거? 어허 형태가 초반부터 저를 자꾸 견제해야 돼 야 쫄깃하다 이거 형님 한마디만 더 형태야 쌍거리면 역전 발휘 쌍거리면 나올 수 있는 거야 애기 하나 해도 쌍거리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야 이거 쌍거리 같은데? 야 바로 쫓아가야지 이럴 때 다시 쌍거리 갔다 할 거야 쎄쎄기다 쎄쎄기 선정이 조금만 더 연장했어 안 돼 이 새끼야 승부해 딱 승복은 해야지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1분에 잡아봤자 야 2분 나오세요 2분 성태는 오늘 패인이 뭔지 알아? 예자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야 이꼴님이 오늘 오전에 좀 많다 그러면 액션을 어떻게 줘야 될까? 쿵 하고 스테이 많이 주면 안 돼 다 뜯기는 거야 그냥 굳이 로프가 아니더라도 콩 들고 가다 콩 그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뜯겼을 것 같아 아니 가끔씩 바닥에 대리자마자 제가 먼저 갈게 너 루트 3등 갔다 야 그냥 네가 3등 해놔 뭐 오늘 낚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할 수 있어요 어? 그렇지 해드렸는데 안쪽으로 하셨나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허물키리 먹을 수도 있어 집밥 100% 좀 자주 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로 정사자 남친께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위에 쓰레기 버렸던 거 쓰레기봉지에 남친 있으니깐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요 조금만 더 분발하면 삼촌이랑 한탄할 수 있겠어 삼촌이랑 한탄할 수 있겠어 삼촌이랑 한탄할 수 있겠어 처음에 30마리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따라잡을 거라 궁금해요 뭐 우리 아들이 정리해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은 역시 잘 키웠어 아빠가 박하지 박하지? 물 떨어버렸는데 야 넌 생생하니까 살려줄게 아 이거 너무 작다 아 이거 너무 작다 어우씨 어 이거 박하지마 이거? 박하지가 집게를 어우씨 야 이거 손가락이 거의 낚시급이야 형태가 여기 이따 놓을게 좋아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가락이